한국국토정보공사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로 대한민국 국보일뿐만 아니라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돼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조선의 사회, 경제, 군사, 외교, 풍속 등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서로 왕의 공식 일정, 국가의 공식 행사, 주요 정치적 사건, 고위관리의 인사 천재, 지변 등의 정치적 성격의 기록과 함께 조선시대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내용과 사회 현상까지 500년 왕조의 역사가 보존돼 있습니다. 유무형적인 디자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조선왕조실록 한문으로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은 현재 한글로 번역되고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역사문화를 대중화해 현지의 문화와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는 고리가 되어 우리의 기록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